도시사회 아, 스윗 베놈이라서... oh my god! 어렵다 베놈은 독인데 아 재밌겠다 머리 정리 해주기 다시 한 번 봐 아 이건 뭐 무난하고 소득 잡기 미션 실패 특히 이거를 오 물병 따두기 이거 뭐 물 먹을 때 틈을 타가지고 아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높게도 없네 저는 세트 보기가 많은데 이거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이거는 평생에서 많이 하니까 단축 먹여주기? 이건 너무 어려운데? 정원이는 바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안 먹어야지 억지로 먹여도 돼요? 이렇게 터지게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겁만 해도 돼 왜 항상 나에게만 여행이 되는 거지? 베놈은 독이네 안 들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 안 찍어 뒤에 거 안 찍어 그리고 아 아 아 어? 시승이 형 미션 안 말해줄까? 시승이 형 미션 안 말해줄까? 시승이 형 미션 안 말해줄까? 미션 안 말해줄까? 미션을 몰아가는 게 오히려 갑자기 다른 형 뭐예요? 안 말해줄까? 안 말해줄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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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들어가보겠습니다 라이브와 같이 들어갈게요 흑 흑 머리 만지기다 흑 엑 흑 흑 잡았어요 흑 흑 흑 제ég 오 시원해 오 Professor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어우 시원해. 물이 이리 닦으면 돼. 그냥 뿌려요. 오케이 성공! 아 여기가.. 와 목이 여기도 물리지 않나? 지금 여기 물리지 않나? 목이 양쪽에 다 물리지 않나? 물이 지금 내야지 지금? 어깨 토닥이는 게 미션이구나? 끌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베놈이라. 정원이다. 정원이 맞아요. 나는 아니네. 깜. 미친 애들이야. 애들이 24시간 항상 수상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승질랠 것 같아. 전문가 옆에 있는데 제가 해줄 이유가 없잖아. 어디서 찍을까요? 저 화나 왔어요. 어 괜찮아요. 아 지금 먼저 찍으실 분. 화나 많은데? 와 절대 봐봐. 다. 에? 몰랐는데? 아 그 카메라 다. 아 그래? 예예 형 잘 벌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안榨해? 너무 좋아. 응, 맞아. 아니 너무 좋아. 미션 성공! mutual 성공. opt Tôi 나한테 말한다는 너야. 넌 너의 예의다. 깜짝이야. 이걸 이렇게 대답해. 왜 이렇게 됐어? 어? 미션이다.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요? 뭔데요? 내 목만지. 땀 닦기. 땀 닦기다, 땀 닦기. 땀 닦다 쪽이다. 아, 딱 길렀다. 지금 입술 보돌보돌린다, 지금. 그래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땀이 아니라. 땀이 진짜 추우니까. 맞죠? 맞어, 맞어. 맞네. 맞다, 맞다. 손을 잡아줘. 내게 약속해. 미션 안 나간다, 미션 안 나간다. 미션 안 나간다. 안 추워요? 안 추워요? 한 번씩은 추울 거 아니야? 오케이, 니키 미션 멤버들 안 와주기.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머리 살짝 안 와주기 안 가요. 자, 저의 미션은 빨리 퇴근한 것입니다. 오케이. 빨리 퇴근하자. 그 미션 너무 좋습니다. 이거 돌 좀 먹어볼래?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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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형 그거야. 밥, 밥. 멤버 입에 먹여주기. 응? 그렇게 생각해? 아 진짜 뭐라도 먹여주기구나? 아우, 그래. 먹여주기네. 진짜 나 쎄고. 안녕.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라이브 할게요. 이 포인트 안무가 너무 좋아서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고 세트장도 너무 예뻐서 한 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이히히히힛. 수이히히. 수이히히히히히. 히히힛. 페넘. 페넘.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위에까지. 세이케요 3만 더 주세요 하나. 둘 셋. 절ima? 절ima? 잘 갈게요. 신의 한 후 닭강점이 도착했습니다. 한입 먹을까요? 하나씩만 더 먹고 가시죠, 이제 여러분. 미션이지. 이거까지 먹어봐. 안 먹어? 여러분, 딜레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게 매운 거네. 아, 이거 매워요? 안 먹어. 형, 이거 매워? 그럼 먹어봐, 이거. 이게 매운 거고, 이게 안 매워. 어, 음식 먹여줄게다. 아, 그러네. 형들 먹여주잖아, 내가. 진짜 내가 먹여줘서 절대 안 먹을 거 같아, 자. 제 형? 제이 형. 제이는 먹어, 은근히. 저도 안 먹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맛있겠는데? 어? 미션 성공. 이거였어? 이거 먹고. 흰, 이거 어떻게 하냐? 여구로, 여구로, 여구로. 나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아, 형들아, 한검 봐. 미션, 고무줄. 고. 이게 미션 성공. 못 먹을 사람. 아, 성들아, 잠깐만 이리 와. 팔. 팔. 뭐, 사람? 물 먹이기다. 약간 어, 그런 사람이 좀 이상해. 물 안에 이렇게. 조용. 엔딩팅에 뒤에 네 명이 좀. 아, 뒤에 다섯 명.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저 의전팀 물 좀 주세요. 네. 네, 저희 가고 싶습니다. 엄청 빠르네. 진짜 의전팀. 네. 갈게요. 네, 저희 보조 필요한자 분들. 화이팅! 원래 인생 듣기 쉽지 않아요. 겁나는 거예요. 그걸 비로소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우물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멋있다. 스케줄이, 스케줄이. 스케줄이. 스케줄인데 뭐. 내일 아니니까 안 먹어야 돼. 안 돼. 안 먹었어. 입 안 됐어. 안 먹었어. 내가 줄게. 오, 진짜 맞아요? 오케이. 아,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 알고 있는 사람 없지? 얘들아. 네? 내, 나 뭔지 모르지 않고. 안 마, 우리 마사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라고 하기. 라고 하기. 다리, 다리 꼬는 거 멤버들이 구경하기. 저희가 오늘 미션이 있잖아요. 아, 미션이. 오늘 사실 스윗한 미션을 하는 게 이게 메인 이벤트였잖아요. 네. 특별한 미션을 승하는 스윗 베넘이 형이 될 수 있어요. 아, 나이. 베넘이야. 나이 있지. 어, 저 제이크 형 아니에요? 정원이요? 저 정원인 줄 알았어. 베넘. 베넘. 제이크 형은 이제 공개하는 걸 그랬어요. 바로 공개하나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접니다. 근데 진짜 뭐 없었는데? 그냥 배 실패했어요. 왜, 뭔데요? 어깨 암마를 하는데 좀 세게 하는데. 아파야 되겠다. 아, 아파야 되겠다. 아, 전 솔직히 아파요. 춤았어요. 그거 세게 하면 너무 아플 거 같아. 어제 너무 세게 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 같아. 그래서 미안해서 못했더라고요. 저는 형이 어차피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어렵다 미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그래도 베놈이 실패했을까 이제 N.I.P.은 이번 활동 스위트한 데만 가득할 거라는 그러한 포장! 좋네요. 좋습니다. 이번 활동도 한 번 화이팅하기 위해 사하츠 화이팅 한 번 해볼까요? 네.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렛츠고! 네! 네! 한편 한편 трe 렛츠고. 네! 좀